역사를 찾아서 제255편 강감찬 그리고 흥화진 전투 극본 조수연 연출 권영진 거란 군사들이 올라간 지 한 달 하고도 보름쯤 후 현종은 경기도 안성, 충청도 천안, 전라도 익산을 거쳐 나주까지 갔던 길을 되짚어 개경으로 돌아왔다 저 백성들은 왜 저리 소름이고? 남의 곡식에 손을 댔다가 붙들린 모양입니다, 폐하 배고픔 앞에서 장사가 있겠는가 개경에 사는 백성들은 더 어려운 처지라고 하옵니다, 폐하 실제로 거란 군이 지나간 개경은 쑥대밭으로 변해 있었다 현종은 불타버린 궁골도 다시 짓게 하고 전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노력했다 그런데 형들은 들으시오 거란의 사신으로 갔던 김은부가 귀국길에 여진인들에게 붙들려 일곱 달 만에 풀려난 일이 있었소 그 일의 뒤에는 거란의 사주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 것이오 헌데 요즘엔 짐에게 거란의 투로와 예를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소 어찌하면 좋겠소 폐하 거란은 고려보다 강대국이옵니다 고려의 안정을 생각한다면 그리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신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그리 해야 할 것이옵니다 폐하 2부상서 강감찬 아래옵니다 강감찬의 벼슬인 2부상서는 지금의 행정자치부 장관 정도 되는 자리였다 폐하 거란의 요구는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거란의 흉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다시 쳐들어오면 그땐 어찌한단 말인가 현종은 그렇게 창백한 얼굴로 강감찬의 말을 받았다 왕이에만 오르면 선대 왕 때처럼 불안한 날은 없을 거라고 여겼던 현종 그에게 거란은 너무나 큰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오늘도 상영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드라마에서 참 아주 가슴이 뛰는 그런 몇 가지 장면들을 대했는데요 이 거란의 2차 침입에 대해서 어린 현종 임금은 무척 당황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느끼겠습니다 거란을 피해서 나주까지 가는데 이게 몽진이죠 그렇죠 몽진이죠 우리 역사에서 참 이런 경우가 네 수차 있었죠 현종 일행이 참 경황 없이 황황히 남행을 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임금님이 한 번 행차를 한다면 참 기치 장검이 하늘을 가릴 정도고 그럴 텐데 50명이란 적은 군대로다가 호의를 받으면서 우선 제일 먼저 적성현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 연천 땅입니다 적성현의 단조역에서 임시, 아마 해가 저렀었기 때문에 머물렀는데 왕의 행차가 얼마나 참 초라하게 보였던지 간에 단조역을 지키던 무졸까지도 현종 일행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단조역을 지키던 일개졸병인 건영이 역인들과 더불어서 왕을 향해서 화살을 막 날리는 거예요 임시행공 속에 이때 다행히 지체문이 말을 달려 나가서 쏘니 모있던 무졸들이 도망갔죠 그래서 다시 행차를 남쪽으로 내려와서 양족군 근처에 장화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왔더니 일개하전이 임금을 알기 정말 우습게 알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께서는 나의 이름도 모르실 거고 나중에 제 얼굴을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농담을 주고받네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임금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화를 버럭 내고 나갔대는 겁니다 그러고는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시켜 소리를 질렀는데 하공신이 군사를 이끌고 하공신 하공진 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공신 하공진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읽는 하공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 나가서 아니 어떻게 돼서 하공진이 그 군대를 이끌고 하느냐 물었더니 임금님을 지금 호정하고 있는 김흥인하고 시량으로 있었던 이정충 이런 자들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아전히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만 이 소식을 듣고 임금 따라서 잘 모시고 가려던 김흥인이 먼저 도망을 가고 역시 시량 이정충도 그만 달아나버리죠 그래서 혹시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별난이라도 읽히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새벽에 이제 날이 이제 봄이 밝을 때에 먼저 지체문은 왕비 두 분을 먼저 떠나게 살그마한이 샘문으로 해서 나가게 하고 직접 현정에 말꼽비를 쥐고 손에 남쪽으로 정신없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중에서 진짜 하공신하고 고용기를 만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거꾸로 군대를 이끌고 온 건 임금을 호의하러 온 거지 공격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고 내려가면서 아 그만 그 아전놈 때문에 정황없이 달아오느라고 임금님 모시고 갈 여러 음식이며 여러 가지 병장기며 실은 말들이 몽땅 그 아전놈한테 수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고얀놈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하공진하고 고용기 장군이 가서 아전놈 치고 10여 피를 다시 뺏어가지고 올 정도니 도저히 참 망신스럽게 짝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일행이 드디어 이제 양주에 들어갔을 때에 잠시 이제 참 마음 놓고 쉬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왕비 두 분이 다 어디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지체문이 나아가가지고 요탄역에서 두 황후를 만나가지고 참 뭐 황후의 몰골도 말이 아니죠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다시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주에서 사흘을 묵고 왜그냐면 너무 가슴들이 뛰고 참 진정되질 않으니까 왕비들 때문에 삼미를 묵었다고 그렇게 고려사에는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를 떠나서 안성에 들어가는데 마침 안성은 유종이라는 신하가 현정을 모시고 가던 분인데 그분이 또 고향이거든요 여기 이제 고향이니 마음 놓고 쉬셔도 됩니다 해서 이제 안성에 들어가서 그 며칠 동안 이제 쉬었다가 고흥주로 갑니다 고흥주에는 다행히 이제 참 충성심 깊은 김은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그 절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김은부가 이제 장차 그 딸거지 바쳐서 현종의 장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주 절도사 김은부 덕분에 이제 공주에서 안정이 되는데 조금 소식이 오기는 뭐 그 난리 소식이 오니까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나주로 갑니다 그럼 나주가 왜 여러 지역 가운데 갔을까요 그 바로 나주가 왕건이 그 입신해 가지고 그 최고의 신하자린 문화시중이 되고 결국은 왕까지 올라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나주를 그 왕건이 그 그 점령을 하고 국내의 판도 속에 넣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고 나주 지방의 세력과의 그 오시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그 나중에는 그 이 나주를 발판으로 많은 도움을 얻게 되고 또 후백제와의 전투에서도 남북으로 다 서로 이제 나주는 바로 후백제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머리와 꼬리를 함께 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견훤이 이제 결국은 고려의 제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연헌 때문에 이제 나주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그 나주까지 가는 데에도 여러 차례 참 곤욕을 치릅니다 특히 이제 그 전라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 후백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1, 2천 전투에서 극적으로 이기고 전주성이 함락되고 후백제가 멸망이 되고 초기에는 참 후백제 사람들이 서름도 많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앙금이 돼가지고 그 고려왕이 전쟁을 피해서 내려오니까 토초에서 산정놈들도 심지어는 공식적인 관리들도 등을 돌린 거죠 그래서 그 참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전주에서 머물 때에 그날 저녁에 새로 지은 옷을 들고 김은부의 딸이 들어가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왕후에 그 왕후에 봉해지고 그분이 이제 원송왕후인데 또 그분의 이제 아들이 덕종이고 덕종이 나중에 뒤를 잇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전쟁 중에도 또 이런 로맨스도 늘어지고요 네 로맨스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피해 규모 같은 건 기록이 남아있나요 뭐 정확히 남아있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개경시가가 탔다 네 그렇다면 대골만 탔겠느냐 대골도 탔으면은 여러 시가도 시전 장사하던 곳도 탔을 거고 귀족의 집도 탔을 거고 일반 백성의 집도 다 타는데 문제는 고려는 문자가 성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실록을 꾸렸고 많은 역사적 기록을 남겨서 그 빛나는 나라의 모습을 후대에 전하는데 이때 청년각과 보문각이 다 타버리죠 그렇고 네 이런 거 다 타버리죠 또 고려 초기에 일으켰던 귀중한 문화재도 다 소실됐죠 또 웬만한 것들은 다 약탈해 갔죠 그래서 결국은 태조부터 시작해서 목종 때까지 그 역사가 다 사라지게 되니까 현종은 전후 복구 사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된 게 역사 다시 쓰기 그게 이제 태조로부터 목종 때까지 7대의 역사를 다시 쓰는 7대 실록이라는 게 황주량에게 책임을 지어서 쓰고 이건 나중에 가서 현종 때는 완성을 못 봅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전후 복구 사업에 역사 다시 쓰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려의 귀중한 역사적 기록들이 이제 소실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고려는 정말 1, 20년간에는 복구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크나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1010년에 2차 침입의 최대 피해는 역사 기록 소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93년에 왔다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침입을 하는 도대체 거란이라는 나라는 당시 북녘이 어땠길래 이렇게 전쟁을 자주 일으켰어요? 우선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중국 대륙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송나라가 태종시에는 참 구군이 아주 팽창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거란을 쳤다가 고만 전단에 그 역에서 대패하고 나서 참 세패를 해마다 많은 비단과 곡식을 바치기로 하고 참 창피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힘을 못 쓰거든요 송이 그렇다면 요야 이제 국략의 황금시대가 오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 그 당시 판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란 성종대의 판도를 소개하자면 서쪽으로는 천산 동으로는 만주의 상당 부분 북으로는 몽골 지역 전부다 남쪽으로는 중국의 남부지역 상당수까지 거란의 영토거든요 엄청난 확장력 그러니까 그러한 넓은 강토라면 산물도 많고 인구도 많고 이게 전부 다 동원이 되면 막강한 파워가 이제 군사력으로 군사력으로다가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2차 침입을 막은 왕규 장군 이렇게 이제 2차 거란 침입에서 수은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제 드디어 강감찬 장군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분 가문은 어떻습니까? 이분 가문은 신라 계통이다 먼저 첫 번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강감찬 장군의 이제 참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열전의 기록을 보면은 오대조 강녀천이라는 분이 이제 신라로부터 시흥군으로 지금 내려옵니다 지금은 서울로 편입된 지역이고 대표적인 곳이 그 서울대학 근처에 있는 낙성대죠 이걸로 볼 때 이제 신라 하대에 진골들이 분열 상징해가지고 많은 귀족들이 이제 몰락하고 낙향하고 할 때에 그 기록이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강감찬 장군의 선대도 그런 어떤 그 사건에 연루돼서 낙향을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이 현종이 거란의 태도를 불신하면서 여진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네 그런데 이 거란과 고려 사이의 여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때 어떤 위치였습니까? 근데 재미난 거는 고려 사이의 기록하고 이 나라의 기록이 다릅니다 네 특히 이제 거란의 3차 침입 때에 물론 여진족이 고려의 편을 들어서 그 결정적인 그 참 타격을 입힌 건 틀림이 없지만 그 3차 때는 여진이 고려 편을 들었기 때문에 거란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요사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2차 침입 때는 여진이 솔선해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군마를 10만 필이나 갖다가 바치고 향도가 돼서 고려를 쳐들어오는데 그 앞장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려가 여진족에 대해서 제대로 기미 정책을 못했기 때문에 여진족들이 거란 편을 들어서 고려 침략에 이제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유종이라든지 또는 하공진이 동여진에 대해서 뭐 죽였다든지 침략을 해서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망신을 당했다든지 이런 그런 개인적인 행동도 있지만 현종이 미처 여진의 그 가치를 처음 몰라가지고 이런 그 여진족들의 이반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이제 현종이 제2차 침구를 당하고 나서는 안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여진을 고려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쓰고 그 결과가 결국은 제3차 침입 때에 고려 편이 돼가지고 함께 합세해가지고 거란군을 퇴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드라마로 듣겠습니다만 결국 강감창 장군의 활동이 돋보이는 그런 전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종 임금은 거란의 요구에 즉각 답서를 보내지 않았다 결국 여름철이 돼서야 전공지를 사신으로 보내 임금이 병속에 누워 가지 못한다는 핑계를 댔다 무엇이? 한철이 지나서야 답신을 보내면서 한다는 말이 병이 들어 못 오겠다 감히 폐하의 영을 거부하였으니 마땅한 벌을 내림이 오를 줄로 아옵니다 폐하 내 고려왕을 당장 끌어다가 요절을 내고 싶지만 대국의 왕으로서 채통을 생각해 참으리라 그래 고려에 어떤 벌을 내림이 옳겠느냐 압록강 연안에 군사 요지를 요구하시옵소서 옳거니 홍화진 철주 통주 귀주 용주 우리 땅을 고려가 방자이 점하고 있으니 이었지 통탄할 일이 아니옵니까 그래 그건 명분 있는 요구로다 폐하 폐하 거란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런 지하의 거절함이 마땅하옵니다 그래 강궁은 짐이 이 일을 어찌 판단하면 좋겠소 송나라와의 관계를 터놓는 것도 방책이 될 것이옵니다 송과 관계를 튼다? 지금 남쪽의 송과 북쪽의 거란은 천하의 양수 관계이옵니다 우리가 송의 사신을 보내 굳교를 맺고자 하면 송으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옵니다 거란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자 현종은 결단을 내리기로 한다 우선 북방지역의 방비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 이에 현종은 강감찬에게 오늘날 평양시장쯤 해당되는 석영유수로 임명하는 한편 내사시랑 평장사라는 표수를 주어 석영으로 가게 했다 현종 임금이 강감찬에게 거는 기대는 그가 친히 써주었다는 짤막한 서신에서 엿볼 수 있다 경술련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싸움은 한강으로까지 이르렀도다 그때 강감찬 장군 그대의 공이 아니었던들 짐의 목숨은 물론이오 이 나라 고려는 통째로 거란으로 넘어갔으리라 1014년 현종 5년 무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영업전을 거두어들이자 무신들은 현종에게 협박을 하며 요구 조건들을 내세웠다 그러자 현종은 이자린가 은원에 잔치를 한다고 장낙궁의 장군들을 끌어들여 19명이나 살해한다 거랄의 성종은 귀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하하하하 그게 사실일이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손바닥만한 고려에서 19명이나 되는 장수가 죽었다면 남은 장수들을 과연 장수로 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하하하 암 그렇고 말고 그야말로 허수아비들만 남아있는 꼴이 아니겠는가 하하하하하 흠 지난번에 고려의 항복을 받지 못한 게 내내 아쉬웠는데 이 번이야말로 기회가 아니겠는가 고려 2차 침입 때 고려에서 쉽게 물러난 것을 아쉬워하던 거란의 성종 그는 군사를 되돌리는 조건으로 두 가지 요구를 했었다 현종이 거란으로 들어와 성종에게 이해를 갖출 것 그리고 압록강 주변 강동 육주를 반환할 것 거란 성종으로선 고려를 공격할 만한 명분이 충분했던 것이다 성종은 자신의 사이 소배압에게 군사 10만명을 주어 고려를 치기로 했다 이른바 거란의 3차 침입이었다 강 장관 거란을 막아주시오 신강감찬 이런 날을 대비하여 군사들을 키우고 있었사옵니다 거란을 끝까지 추격하여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사옵니다 행영 도통사 강감찬을 상원수 대장군으로 강민첨을 부원수에 명하고 군사 20만 8천명을 내주겠소 강감찬 장군 이 나라 고려를 위해 중심을 다해 주시오 신강감찬 생명을 다하겠사옵니다 이곳이 흥화진일이었다 와 와 멈춰라 멈춰라 장군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우선 지형부터 살펴야겠다 흥화진 일대는 산이 험하고 계곡이 깊으며 숲이 울창하옵니다 그렇다면 군사들을 매복시켰다가 적군을 섬멸하기에 알맞은 곳이로구만 강민첨 장군 동쪽 골짜기에 만 2천명의 군사를 매복시키시오 예 알겠사옵니다 또한 쇠가죽을 있는대로 끌어모으시오 쇠가죽을요? 질긴 밧줄로 꿰며 흥화진 동쪽을 막아놓고 대기하시오 강감찬의 전략이 그렇게 하나씩 갖추어져 갔는데 한편 거란의 소배압은 주력부대가 모두 흥화진의 진을 차? 그렇사옵니다 장군 멍청한 고려인들 같은 이라고 이첨에 고려 군사들은 한 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자 진격이다 가자 고려의 주요 군사들이 흥화진의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에 거란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그 이상하지 않은가? 수비가 소란 듯 보입니다 장군 혹시 속임수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쟤까짓 것들이 무슨 속임수를 아래오 장군 오냐? 정찰은 마쳤느냐? 그러하옵니다 장군 저들의 동태가 어떻더냐? 아무래도 심상치 않사옵니다 군사들의 기미는 보이는데 긴장감은 엿보이지 않사옵니다 혹시 고려군이 매복하고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매복? 설령 매복하고 있다 해도 우리와 상대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장군 지체 말고 강을 건너 진격하라 강을 건너 진격하라 진격하라 소비압은 강감찬 군대를 얕잡아봤던 것이다 장군 고란군들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 강물이 얕으니 아주 마음 놓고 들어오는구나 장군 오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강바닥에 거란군이 개미떼같이 모여드는구나 그렇게 때를 지어와야 하느니라 그래야 황천길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장군 시간이 촉박하옵니다 자 그래 조금만 더 됐다 강물을 터뜨려라 예 강물을 터뜨려라 강물을 터뜨려라 그러나, 소비압의 후퇴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고 전첨이 자주 내구산까지 뒤쫓아와서 적을 크게 폐퇴시키고 시랑 조원이 또 마탄에서 적을 쳐 머리 1만여 급을 베었다. 흥화진 전투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낸 소배압은 무모하게도 개경을 향해 계속 진군하기로 한다. 흥화진에서의 타격은 컸지만 개경으로 치고 들어가 고려 왕만 사로잡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실수였다. 강감찬은 한수를 먼저 두고 있었던 것이다. 병마 참판 김종인은 지름길로 달려가 개경을 지켜라. 그리하면 우린 뒤에서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강민첨 장군. 예, 장군. 백성들에게 개경 주변의 곡식을 성 안으로 옮기도록 하시오. 그리고 집들도 가가호 비우도록 유도하시오. 거란군이 먹고 잠잘 곳을 차단하자는 거군요. 그렇소.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개경 밖에 도착한 소배압의 병력은 이미 탈진한 상태에서 개성 공략을 포기하고 말머리를 돌려야만 했다. 거란군이 회군하려는 기세를 보이자, 다시 강감찬은 곳곳에 아군을 매복해 급습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침 귀주에서 소배압의 거란군과 강감찬의 고려군이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그러나 그 순간을 도운 건 바람이었다. 거란 역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였다. 또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거란으로 되돌아간 소배압은 거란 왕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관직에서 쫓겨났다고 전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민족 방송과 제1라디오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역사를 찾아서를 듣고 계십니다. 교수님, 드라마하지만 참 통쾌하네요. 통쾌하죠. 우리 역사에서 이런 장면이 그렇게 흔치 않을 텐데 바로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강감찬 장군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야 되겠는데요. 이분은 저희들 청은군의 묘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키가 작고 못생겼다. 그런데 아주 강대한 분이었다. 이 정도로는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설화가 많죠? 아마 우리나라의 역대 명장 가운데 이분만큼 설화가 많은 분이 없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린이 시간에만 듣던 얘기가 아닐 테니까 좀 길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죠. 우선 이분이 설화가 어느 정도 많으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백과사전을 보면 문헌설화가 있고 전승설화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옛 전적 속에도 동국여지성남을 비롯해가지고 또 고려사, 고려사 전료 그리고 문집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하게 이분이 기록이 돼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누워서 듣던 얘기 속에 지방마다 다른 설화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설화가 동국여지성남에 있는 금천현조에 인물조에는 그런 게 있죠. 한 사신이 밤에 시흥군을 들었으니까 큰 별이 인가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전을 시켜서 가봤더니 마침 그 집 부인이 얘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내 아이를 낳은 걸 보고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길렀는데 이분이 바로 강감찬이다. 뒷날 속나라 사신이 그 아이를 보고 그냥 너브죽이 저를 놀리면서 아니 문곡성이 오랫동안 안 보이더니만 여기 와서 계셨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뷰어리 문곡성이 떨어져서 강감찬 어머님 배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설화가 있고요. 바로 낙상대와 얽힌 설화가 가운데 하나고요. 또 조금 전에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얼굴은 곰보 딱지고 키는 난쟁이라고 특히 저 어렸을 때 어린 소녀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것도 그냥 범상이 부른 게 아니고 우리 애국지사들 특히 민족사학자들이 위대한 영웅들을 우리 가슴 속에 부각시켜서 애국심을 민족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찮은 것 같지만 노래를 만들어 보고 본 거거든요. 이런 분인데 이 설화에 의하면 강감찬은 참 헌헌장부고 아주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잘생겼으면 장차 국난을 당하면 노력을 하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구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잘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귀신을 마마 귀신을 불러다가 귀신을 만들고 키도 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민족설화에 전례설화에 그래서 이제 얼굴은 얼근데다가 추남이 되었다. 그래서 키는 오척단구고 얼굴은 박박얼겄지만 귀신을 볼 정도로 참 혜안이 있고 대단한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결혼식장에 가서 귀신이 신랑으로 꾸며가지고 신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 보고 거기서 잡아냈다는 얘기까지 이제 설화 속에 나옵니다. 또 다른 설화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일찍이 약관의 몸에 장원급제를 해서 지방의 행정책임자로 나갔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20대 초에 새파란 나이에 지방의 집으로 그 당시 집이라고 그랬는데 군의 군수에 해당되는 걸로 나갔으니 아전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관속도를 다 모읍니다. 모아놓고 수수대를 놓고 소매에 좀 집어넣어봐라. 온갖 짓을 다 해도 그 긴 수수대가 소매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호통을 치면서 겨우 1년 잘한 수수대도 소매에 못 넣는 자들이 20년이나 잘한 원님을 수중에 넣으려고 이래서 꼼짝도 못하고 복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든지 고려시대도 대낮에도 못 가고 밤중에는 더 못 가고 조선시대도 여전히 그래가지고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전문적인 호랑이 사냥꾼이 등장을 하고 정말 몇십 명이 모여야 겨우 무학자를 넘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호랑이 호환해가는 것 강감찬은 위대했다 하니까 그거 하고서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한성 부윤으로다가 강감찬이 왔더니 제일 소원이 부민들의 소원이 호랑이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니 걱정 마라. 그래서 이제 통인을 보고 편지를 써주면서 너 이거를 가지고 인왕산에 가면 너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늙은 스님이 하나 졸고 있을 테니 그걸 갖다 주면 따라올 거다. 무슨 편지를 썼는데 그런가 하고선에 그 편지를 갖다가 그 늙은 스님한테 드렸더니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도 없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원 문짝에 들어오자마자 호통을 치기를 어떻게든 미물의 짐승이 만물의 영장에 사람을 해칠 수가 있겠느냐. 너의 소행을 봐선 지금 전멸을 시킬 것 같지만 그것도 생명이 있는 거라 내가 불쌍히 여겨서 당장 떠나거라. 그랬더니 저를 수없이 하면서 고맙습니다. 이 강공의 은혜로 목숨은 부지어 하는데 미물의 짐승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 만삭이라 오늘 낼 오늘 낼 하는 식구가 하나 있으니 새끼나 낳고선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라. 그건 내가 인정하마. 그러고선 늙은 중이 나간 뒤에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성부 사람들이 아주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때의 한 마리 마저 보냈어야 되는데 그 새끼 뵌 호랑이를 두고 가게 한 것이 아, 그만 나중에 새끼가 퍼져가지고 우선의 조선시대에 내내 후환이 되는 후환해 가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었다 하는 얘기도 이 선화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에 참 통쾌하게 이민족의 침입을 격퇴한 그런 많은 설화가 있지만 그중에서 단연 정말 석권이 이 강감찬의 참 공적이고 그와 관련된 이런 많은 설화가 우리 민간사에 펼쳐지게 됐네요. 네, 그야말로 유명한 인왕산 호랑이하고도 순교를 맺었던 그런 인물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문헌설화가 있고 전승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헌설화가 기록에 남는 거고 전승은 우리가 말로 전해오는 건데 동서양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역사 속의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후대에 거창해지고 웅장한 위인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장엄이 되죠. 그렇다면 유난히 설화가 많은데 다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역사로 기록을 해서 후대에 전하죠. 사관의 역할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치가들이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초의 사가들까지 강감찬이 이룩한 공적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록해서 전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분이다. 특히 고려사 전류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대단하도다. 하늘이 백성을 사랑하며 국가의 장착, 환란이 올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현인을 낳게 하는데 그래서 현인화하여금 국가의 낭패를 환환을 건지게 하는데 기유와 경수의 두 해 동안에 역신 강조가 난을 꿈이고 강한 적군이 침입해와서 국가의 참 운명의 풍전 등하와 같을 때에 이렇게 국란을 당해 위급할 때에 강공이 없었다면 나라가 장착을 어찌하게 됐겠는가 공의 조정에 들어와서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또 정벌에 참여해서 환란을 평정해서 그 고려를 참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게 했으니 아 장하도다. 이분이야말로 하늘이 미리 대비해서 현인으로서 고려의 국난을 극복하게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다면 더 할 말이 없겠지요. 어쨌든 강감찬 장군은 고려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정말로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거란의 소배합의 군대를 불과 수천 명밖에 십만 군대를 수천 명밖에 살아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통쾌한 그런 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강감찬 장군에 관한 설아가 전쟁 마당에서 또 그분이 부임해서 통치하던 지방마다 그분이 태어났거나 죽은 곳마다 각각 특색이 있는 그런 설아로다가 그렇게 구전되고 구비문학으로 또 승화되고 소설로도 꾸며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고려사 전류 같은 데서 대단한 예찬, 극찬을 했는데 그 극찬에 살을 붙이고 붙인 것이 오늘날의 여러 가지 설아로 형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오늘 얘기의 중심입니다만 귀주대첩하고 흥화진 전투 이게 강감찬 장군의 대단한 혁혁한 공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전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귀주대첩이고 듣다 보면 흥화진 전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왜 구분하기가 쉽죠. 왜 그러냐면 전례의 설아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한 작품이 아니죠. 그야말로 참 서민의 이별 통해서 전하면서 가감되고 보충되고 장엄하고 그래서 원체 이분이 뛰어난 공원을 세우다 보니까 흥화진 전투나 아니면 귀주 전투 하나만 가지고는 크라이맥스에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합작해서 얘기를 하면 아주 참 더 장엄이 크게 되는 거죠. 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혼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소가죽으로 뭘 하고 또 어떻게 접근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보면 흥화진 전투는 현종 9년 12월에 일어난 것이고 소배역군이 쳐들어오자 서북명 행령도통사 강감찬 장군이 상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강민첨 장군이 부원수가 돼가지고 20만 8천 인으로 나가가지고 안주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적을 맞아서 제일 첫 번에 흥화진 전투에서 큰 공훈을 세운 것이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성의 동쪽에 내가 흘러가는데 거기에다 소가죽을 끈에 꿰가지고 막아서 물의 흐름을 천천히 흘러가게 하곤 군사를 산간에 매복했다가 거란군이 이르러서 아유 물이 얕구나 하고 마음 놓고 그러나 갈 때 이제 물을 터뜨려서 정황이 없을 때 매복했던 군대로 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흥화진 전투이고요 규주대첩은 개경을 향해 진격해가던 거란군의 소배합군이 그만 지치고 이거 고려의 전략에 넘어갔구나 해서 판단했을 때 늦을 때죠. 그래서 이제 북으로 달아나다가 현종 10년 2월 초 하루날 규주를 통과할 때에 강감찬 장군이 규주 동쪽 들판에서 거란군을 격파한 거죠. 그러니까 둘은 아주 다른 거죠. 그런데 이때 고려군은 사실은 거란군과 맞아서 아주 팽팽히 이렇게 겨루고 있을 때에 때맞춰 바람이 거란군 쪽으로 불고 또 개경에 파견했던 김종현 장군의 군대가 들어닥치고 이러니까 일시에 세력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흑단 무너지듯이 거란군이 무너져서 북으로 도망을 하니까 아주 정말 고려군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승승장구에서 추격을 하는데 발령까지 이르고 그리고 석천까지 이를 때 석천발령 이렇게 나오는데 석천과 발령을 지날 때에 적군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들판에 가득한 게 거란군의 시체고 그리고 도망가면서 놓고 간 치중 양초와 병장기와 마필과 갑옷과 투구와 이것이 아주 대단같이 거둬들였거든요. 이것이 다 국방의 중요한 자료로 쓰는데 이러니까 이 규주대첩이야말로 고력뿐만 아니라 우리 역대 전투 가운데서 정말로 통쾌한 그런 대승을 거둔 대표적인 승전 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 흥화진 전투는 어떤 지략 같은 것이 작용해서 수공으로 큰 공을 이긴 전투라고 한다면 규주대첩은 마무리에서까지도 완전히 대미를 장식한.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두 전투가 강감찬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함께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대패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기록이 아니라 중국 측 기록에는 이 거란의 대타격을 받은 것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선 소배압이 10만 군조를 왔다가 불과 1천여 명 밖에는 못 끌고 가니까 거란 성정이 펄펄 뛰면서 낫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너를 죽이기 전에 낫가죽 먼저 벗기고 남해 죽이겠다라고 할 정도로 화를 냈다. 그런데 이제 패하긴 패했지만 고려의 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진이 그만 배반을 해서 고려판에 붙는 바람에 여진짱을 지나가면서 많은 패배를 했다. 고려 사이에는 여진짱 지나가면서 패배된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자아과는 패배한 건 틀림이 없으니까 거란은 인정을 하고 있죠. 아주 대패한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고려 침공을 몇 차례 계획을 합니다만 결국은 이 고려를 만만히 봐선 안 되겠다. 이 조그만 나라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평화시대가 100년 동안의 평화시대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여진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했다고요.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속나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강감찬 장군이 속나라의 관계를 터놓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진화의 상황을 보더라도 대비한다면 이 속나라의 관계도 무척 중요한데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줄타기 외교가 필요했다. 이런 것 같아요. 세력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이제 줄타기 외교도 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줄타기 외교가 아니라 실력 위주로 다 외교를 전개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송은 문화대국이고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수준에 올랐던 시기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지폐를 썼죠. 지폐라는 게 상당히 문명이 고도로 올라가야 쓰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4대 발명품이라고는 나침판이며 그 다음에 화약이며 활자며 이런 것이 다 송나라 시대에 아주 굉장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송작이며 이런 예술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동아시아의 최고 문화 수준에 있던 송과의 교류는 고려 문화에 그대로 바로 발전의 총매자가 거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이 하도 강맹하게 쳐들어오니까 이제 전쟁은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평화관계를 유지하고 거란의 연호를 쓰면서 4대 형식을 취하면서 국교를 트지만 송은 문화적으로 매력이 있으니까 송과도 국교를 터서 또 이제 고려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또 쳐들어올 테니까 겁나지만 자력으로 퇴치를 했기 때문에 송과도 참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거란과 송해 모두 다 원만히 교통을 하고 문화교류를 하자. 이래서 거란에도 적지 않은 고려의 문물이 들어가고 또 송해도 들어가고 또 거란의 문물도 고려로 들어오고 송의 문물도 고려로 들어오는 이런 송과의 교류를 통해서 활발한 문물교를 했기 때문에 고려 청자의 발달이라든지 또는 대장경판의 조판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문화적 업적이 나올 수 있죠. 고려가 만약에 송과 단절하고 문화교류를 서둘리지 않았다면 고려는 문명국가로 그 당시 참 송에 못지않은 최고의 그런 문화를 이룩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통쾌한 무력도 강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도 애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드라마 앞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장낙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신난을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자림이라고 하는 인물의 아이디어 같은데 이것도 이 시기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언제나 군대의 역할이 강하고 군대의 역할이 강했다는 것은 군 지휘자인 장군들의 파워가 강해지죠. 전쟁이 없으면 사실 군인들의 존재가 흐미해지죠. 그러니까 전쟁의 꽃은 군대고 군대의 장군이죠. 그러면 거란의 1차, 2차, 3차의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종대로부터 현종대에 이르는 동안에 군대들의 파워가 강해지고 또 장군들의 파워가 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숭문천무역풍이 일반적이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무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무신에 대한 대접은 현저하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안 하니까 그런 괴리 속에서 결국은 무신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발이 바로 김은 최질의 난이 일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김은과 최질이 2014년 현종 5년 10월 달에 그 문무차별의 불평을 품고 군대를 이끌고 참 무험하게 대골로 돌진을 해들어간 겁니다. 이건 참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국내로 몰려들어가서 군인전을 뺏어서 무신들에게 나눠준 군인의 영업전을 뺏어서 문신들에게 나눠준 장현우하고 황보유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거의 죽을 만큼 폐에 닦은 다음에 현종을 협박해서 귀향을 보내게 하죠. 이 자들이야말로 참 모신들의 역할을 깔게 뭉개고 참 이런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게 한 장본이니까요. 그럼 꼼짝 못하고 협박에 넘어가서 황보위유하고 장현우를 먼 도로다가 귀향을 보내게 되죠. 이런 사태를 당하고 나서는 별별 요구를 다 합니다. 현종한테. 그래도 웬만한 것은 들어주었는데 현종 6년 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자림이 껴를 냅니다. 그게 어떤 껴냐 하면 일찍 역사적 사실이 귀감이 돼서 후대에 그것이 활용이 되는데 유명한 한신이라는 천하명장 있지 않습니까? 한신. 한신. 한신 장군. 한신 장군.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나라 계국공신이 되고 참 초패왕의 초나라 군사를 한신의 께에 의해서 정말 그야말로 참 제압을 하는데 나중에 계국공신으로 초패왕의 군대를 꺾는 데까지는 한신이 필요하지만 너무도 막강한 군대적 파워를 갖고 있고 거먹이 되니까 말을 듣지 않죠. 이래가지고 국가가 안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장량이라는 사람이 께를 낸 것이 운몽에 사냥을 한다고 가셔가지고 가면은 그냥 부르면 안 올 테니까 분명히 올 테니까 그 자리에서 잡아주겨라.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 본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평양에 행차를 하신다. 그러니까 호정에 가죠. 그래서 김은 체질 이하 그 19명인가 그 장군들이 호정에 가니까 그대를 참 수고 많았다 해서 장낙궁에서 이제 잔치를 베풀 때 거기서 이제 돌이 올린 거죠. 그게 이제 유명한 장낙궁 사건이죠. 자 오늘 마무리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거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고려의 힘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고려는 상무국가이고 건국 이래로 참 문무겸전한 그런 어떤 지혜라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진짜 지도자로 취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유지돼서 발전해 나가면서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나 강민첨 장군이나 수많은 그런 실질적인 전투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또 국왕 이하 국란을 당하면 솔선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백성이 잘 따라 나가는 그런 특색 때문에 고려는 북방 민족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강하게 격퇴를 하고 국가와 사직을 보존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역사를 찾아서 제255편 강감찬 그리고 흥화진 전투 조수연 극본 김연갑 진행 권영진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